이 힘을 어떻게 부족했나? 내가 희망을 버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선이야 왜냐하면 난 뒤에 친구들이 있거든 지금쯤에 한 아스코한테 인간의 영혼을 흡수하라는 연락이 갔을 거야 그리고 그 힘이면 이 세계는 살아남을 거야 그 시간 아스코어는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덤디덤 방어 방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어야 했던 건데 그래도 뭐 지금은 쉴 수 있겠네요 빨빛으로 인간들도 살아남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스고어 빨리 영혼을 흡수해줘 그 시간 아스고어는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돔디 돔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그냥 경고 안 했다고 하지 말아줘 뭐 그림비나 가야겠군 하필요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덤디덤 덤덤 덤디덤 야 이 병신아 지금 꽃이나 다듬을 때냐 지금 왜 학살만 새끼가 오고 있다고 충격받지마 폭우는 다 받았잖아 뭐 내 백성을 학살하는 덤디덤이 있다고 괘씸한 녀석 오기만 한다면 이 덤디덤의 방식을 보여주마 와 살았다 그래도 아스고어가 영혼을 흡수하면 그냥 발라먹지 자자 진정하고 덤디덤이라도 안전하겠나 근데 자네는 무슨 덤디덤인가 진정하고 칼을 내려가켜나 덤디덤 당신은 아스고어의 노답을 보았기에 당신의 의지는 꺾였다 Minnesota このangen鼻 탬 지금부터 데리const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